안전하게 건너요를 읽고 알맞은 인물의 행동을 찾아 붙여봅시다. 국어활동 100쪽 101쪽을 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글을 먼저 다같이 큰소리로 읽어볼거에요 여러분. 준비 시작! 안전하게 건너요. 1. 횡단보도 앞에 도착하면 먼저 노란선 안쪽에 멈추어 섭니다. 2.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왼쪽 오른쪽을 살펴봅니다. 3.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운전자를 보며 왼손을 듭니다. 4.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합니다. 5.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길을 건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물의 행동을 찾아 붙임딱지를 붙여보자고 했어요. 1번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어요. 그쵸? 어떻게 멈춘다고 했죠? 횡단보도 앞에 도착하면 먼저 노란선 안쪽에 멈추어 섭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선 안쪽에 멈추어 섰는지 붙임딱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붙임딱지를 찾아봅시다. 짠!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 붙임딱지 여기 100쪽 1에 활용할 붙임딱지입니다. 써있죠? 노란선 안쪽에 서있는 애를 찾아보세요. 어 얘 밖에 없죠? 이 친구 맨 위에 있는 붙임딱지를 떼어주세요. 자 네모나게 떼야 되는군요. 이렇게 떼어서 여기 노란선 안쪽에 잘 서 있도록 여러분이 칸에 맞춰서 잘 붙여주세요. 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번째 붙임딱지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길을 건너요 라고 써있어요. 자 어떻게 그래서 써있었는지 볼까요? 여기 차가 멈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길을 건넙니다. 자 그럼 그림 속에서 차가 여기 왼쪽에 있죠? 그러면 여기 아이가 건너면서 이쪽을 보고 있어야겠네요. 붙임딱지를 다시 보면 아 운전자와 눈을 맞추고 있는 어린이 왼쪽을 보고 있는 어린이 이 친구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붙임딱지를 떼어줍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보면서 저 건너고 있으니까 차 달리지 마세요 하고 보면서 이렇게 붙임딱지를 예쁘게 붙여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잘 붙였는지 확인하세요. 2번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따라해보자고 했어요. 자 여러분도 길을 건널 때 항상 초록불이 켜지기 전에는 이 안전선 안쪽에 서 있고 그리고 건널 때에도 달리는 차가 나를 보고 멈출 수 있게 운전자의 눈을 보고 건너는 거 꼭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국어 활동 책이 모두 끝났어요. 자 이제 글씨 쓰기만 남아있는데 이 뒤쪽에 글씨 쓰는 거는 여러분이 시간날 때마다 글씨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자 이 국어 활동 책은 월요일날 학교에 올 때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사랑해요.